한국에서 우리 무슬림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답은 한가지입니다. 선지자 모하마살렐루가 하실ena 그것치에서 멕카에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메카 앞두지에 대한 것들은 잠시 지혜와 브라 hyperbisci 하나는 예수님과 복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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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하실 때는 예수님과 복음과 복음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하마스 사돈 설렐라 오세께서 메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할 때 그 메카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한국 상황보다 더 비이슬람적이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음주 도박에 빠져있고 살인을 저지르고 절도를 하고 부녀자를 강간하는 등등의 또는 우상승부에 져져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메카 사회였다. 그렇게 메카 사회가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고 부조리가 만년한 그런 메카 사회에서 사돈님께서는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입으로만 그렇게 외친 거 아니고 손수 그렇게 말과 행동에서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메카 불신자들이 하나 둘씩 감동을 받아서 이슬람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슬람은 이슬람을 랄빈님께서는 이슬람을 제원해 이슬람을 이슬람을 이렇게 이렇게 소비회의 텐트아리